저번에 샤워할 때 보니까 너 그거 완전 이게 새우깡이더만. 찬물로 샤워해서 그래. 탈할 땐 다르다고. 결정하네. 몇 군데 작살난 줄 알았더니. 하니발 너였냐 이 개새끼야. 그러게 새끼야 운전할 땐 법규로 준수해야지. 나야. 어이 탱이로 봐. 아 이런 썰기 없는 애들이랑. 아저씨 아까 뭐라고요? 뭐라 그랬냐고. 아주 그냥 병신새끼들을 기가 막히게 모아봤는데. 아 잠깐만 잠깐만요. 우리가 지금 뭐 모여있진 않은데? 아아. 도대체 어딨어? 여긴 중국집인데. 아우. 한발머리. 탱이 가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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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왔으니까. 내 기념품이라고 봐줄게. 이거 우리. 가게 라이터인데. 이거 몇 개나 들어볼까? 벌려지. 오우. 이빨이 먼저 부러질까? 라이터가 먼저 터질까? 어?